미리 얘기 안 했으면 깜짝 놀랄 뻔했네.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버터하고 딱 먹는데 버터하고 하라고 해서 얘기 안 하고 먹었으면 나 잊을 뻔했는데. 버터를 드셨구나. 버터 좋아하세요? 고기를 버터로 약간 묶었대요. 버터 간장밥 맛이 나는구나. 차라리 버터를 안 넣고 하는 게 맛있거든요. 버터를 안 넣고요? 느끼해서. 이거는. 아니, 전에, 전에 맨 처음에 치즈밥 할 때 저희가 제가 학생들한테 양파도 주고 콩나물도 얹어주고 했는데 애들이 하나하나 골라내서 나중에 남은 게 고기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옛날처럼 옛날하고 약간 다르기는 한데 그렇게 한번 해 봤거든요. 원래는 고기 볶음밥만 올리다가 지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치즈 빼고 한번 이것저것 해서 올려보신 거죠? 그런데 고기를 사실은 이 고기가 아니라 저희가 뒷다리살을 얇게 썰어서 불고기처럼 한 거를 제가 가위로 잘랐거든요, 다. 그런데 그게 너무 일이 많더라고요. 의미가 없지. 가위로 잘렸으면 아예 갈아 놓은 거 쓰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오븐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본 거예요. 어? 괜찮은데? 아, 마늘 좀 하고 두반장하고 볶고신 거예요? 이것도 맛있는데? 진짜요? 음, 나쁘지 않은데? 나쁘지 않은데. 어우, 저도 괜찮아. 좋아 보여요. 마늘 좀 들어가고 살짝 매콤한 두반장 소스가 들어가서 재료하고 살아나니까 좀 괜찮은데 그때는 비벼 보니까 그냥 다 고기밖에 없었잖아요. 그렇죠? 사장님이 그때는 모든 걸 막 치즈에 다 덮어버린 거야. 그때는 그냥 고기 볶아 놓은 거에 치즈만 다 덮어버리니까 느낌은 고기 볶은 거에 치즈에 고소한 맛이 들어가니까 맛있을 것 같지만 이게 치즈가 익으면서 기름이 빠져요. 기름이 결국 기름이 흥건한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. 그런데 사실 그렇게 기름이 흥건하고 고소할 때는 이런 채소나 뭐가 좀 섞이고 비볐을 때 색감이라도 안정감으로 주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 넣었구나 하면 좀 괜찮은데 그때는 비벼 보니까 그냥 다 고기밖에 없었잖아요. 그렇죠? 네. 그리고 이제 Radi material coming out. Before that help, circuit,ист THE isn't enough. 내일 수학 참사